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이성민입니다. 믿기 힘드시겠지만 27살이고요. 럭비라는 운동선수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역할 어떤 배역이든 맡겨만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. 항시 대기하고 있는 슈퍼럭기 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보단 최선을 이라는 명언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